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는 11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주변에 상점 하나도 없고 버스 종류장도 없고 걸어서 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430평 대지를 구입했고요 또 1년 동안 700여평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몸살을 알았던 코로나 시간에도 건축하자마자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텅빈 예배당 더 이상 성도가 들어올 수 없는 예배당 이런 예배당에서 할 수 없이 실시간 유튜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코로나가 시작됐던 첫 해에 1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57명의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251명의 성도가 등록했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성도가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이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또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산중학교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고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처음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교회가 참 성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11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식년을 내고 전국에 있는 교회 42개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42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설교를 참 잘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주변에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학교에서 강의도 했고 결단코 설교를 못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설교와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는 무엇이 다른가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청중들이 제 설교를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 삶, 내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설교를 다듬고 열심히 설교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하면서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중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 쯤에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 목사님 설교가 들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라고 외쳤건만 성도들이 별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별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청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일 청중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딱 3주만 세신자 등록이 없었습니다 49주 매주 성도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채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청중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청중들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바뀌었는데 이 메시지가 바뀌면서 교회가 바뀌고 청중이 바뀌고 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이것저것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청중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설교는 관점 설교입니다 관점 설교란 성경 본문이 선택이 되면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설교자가 찾으면 이게 관점이에요 설교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설교자가 관점으로 찾아서 이 관점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보여지게 되고 이 관점이 있으면 이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청중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관점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인가 오늘 이 관점을 통해서 청중들이 자신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관점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해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설교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목사님들에게 여쭤보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목사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설교는 뭡니까? 이럴 때 목사님들은 조금 주저하시더라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해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가 케르구마적 요소, 디다케적 요소 이거는 주석 혹은 설교학에 써있는 이야기고요 이거 말고 설교자가 설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설교는 이거다 나에게 설교는 이거다 분명히 설교자 자신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설교는 뭡니까? 저에게 설교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정의는 세 가지입니다 설교는 읽기, 쓰기, 말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설교는 읽기, 쓰기, 말하기입니다 읽기가 뭡니까? 본문을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텍스트는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는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설교자가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점입니다 설교자가 본문 속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관점으로 찾아서 그것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읽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장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관점은 적어도 네 가지입니다 대초, 하나님, 천지, 창조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 장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목적 설교자가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붙들고 설교해야 될 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코어예요 하나님이 관점이에요 하나님 이분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조금 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죠 뭐 가끔 기뻐할 수 있고 어쩌다 기뻐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점은요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이 관점입니다 관점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 관점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관점 설교의 읽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설교는 쓰기입니다 설교는 설교문으로 작성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설교문을 작성해야 돼요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설교가 작성되는 건 절대 아니죠 설교문이 작성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글쓰기에 필요한 법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없는 분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시를 쓰든 산문을 쓰든 수필을 쓰든 설교문을 쓰든 어떤 글을 쓰는 분이든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설교, 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글을 쓰는 프레임은 신학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이 논리적인 구조는 더 좋은 논리적인 구조가 있다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논리적인 구조가 탁월할수록 견고할수록 글이 잘 써지게 되고 그 잘 써진 글이 바로 설교로 전달이 될 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설교 작성을 위한 프레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점 설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요 관점을 중심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관점 설교의 세 번째는요 바로 말하기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쟁이에요 목회자들은 글쟁이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글을 탁월하게 잘 썼다 할지라도 이것을 스피치를 통해서 전달을 해내지 못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책도 내시고 시집도 내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 중에 이 설교 시간에 말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설교는 말로 해결해야 됩니다 청중들은 말로 전달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표현 얘기예요 똑같은 본문을 어떤 표현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표현 얘기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안 들리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하실 때 마이너스 용어들은 잘 안 하세요 플러스 용어들을 많이 쓰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헌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충성했습니다 이런 플러스 용어들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용어들은 잘 안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달되는 말이 마치 딱따구리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청중들에게 계속 집요하게 들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계속 듣다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에 웨이브를 주는 거거든요 말을 전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웨이브를 줘야 돼요 이 웨이브를 줘야 잘 들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워드 프레임이라는 게 필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또 마이너스하고 이런 워드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것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 되기도 하고 시험드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설교를 진행하는 능력입니다 설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설교를 시작해서 설교를 마칠 때까지 정확한 시나리오가 필요하죠 내가 몇 분쯤에 문제제기를 하고 몇 분쯤에 총중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내가 몇 분쯤에 결단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정확하게 설교를 이끌어가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정확하게 총중들과 만나는 시점을 목사님들이 찾아야 됩니다 이 설교의 진행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설교 시간이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자꾸 설교가 길어집니다 설교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제가 마천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자꾸 설교가 길어집니다 48분 어떨 때는 50몇 분까지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맨날 설교가 길다고 야단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시간에 그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둘이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저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52분 정도의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 타임을 체크를 해봤더니요 안 해도 되는 말, 중복되는 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쓰는 말들이 자그마치 20분 분량이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진행하는 능력이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내가 오늘 설교를 30분 진행을 해야 된다면 몇 분, 몇 분, 몇 분의 어떤 내가 스피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타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타점에 정확하게 설교가 스피치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연습하신다는 것은 원고를 몇 번 보시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강단에서 똑같이 설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할 때 설교의 진행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설교의 진행 능력 속에는 정확한 표현, 그 다음에 설교를 진행하는 시간 그 다음에요 분명한 발음과 정확한 표현 이런 것들이 설교의 진행 능력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관점 설교는 한 본문에서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설교를 진행할 수 있는 정확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중들과 만나는 것이 바로 관점 설교의 시작입니다 관점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찾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청중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중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관점 설교는요 이 논리적인 구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계실 때 목사님의 설교가 더 잘 전달되고 청중들은 더 정확하게 들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표현력 또 설교를 진행하는 능력은 연습과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를 성장시키려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관점 설교는 들리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관점을 읽는 훈련 이 관점을 통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고 이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설교를 진행하는 능력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중들이 설교가 들린다고 합니다 설교가 들리기 때문에 청중들이 헌신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이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 설교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관점 설교 다시 한번 목사님들의 사역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목사님들의 목회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